제가 오늘 한국 영화의 특수성과 원천 IP의 중요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사실 2000년도 초반에는 저희가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그때는 아이템이라고 했죠 IP라는 얘기가 사실은 전혀 나오지는 않았고 아이템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아이템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또 올드보이 이후 시점인 것 같아요 올드보이라는 작품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그 작품이 또 일본 원작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제작사들이 일본 소설, 일본 만화 이런 데 초점이 많이 쏠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게 많이 붙어서 얘기 듣기로는 평균적으로 일본 작품들 원작을 우리가 판권을 가져올 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인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제작사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최고가에 거래되는 작품들은 1억 5천 수십 배가 오른 거죠 1억 5천까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왔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시장 자체가 또 흥미를 잃고 나서는 2010년 중반 전까지는 감독들이 입봉을 하고 싶은 감독들이 직접 글을 써서 제작사를 찾아다니는 그런 환경 그것도 한동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중소 제작사의 지인을 통해서 대본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활성화됐고 제작사 입장에서도 크게 기획 개발을 하지 않고 그런 작품을 받아들여서 입맛에 맞게 골라서 투자사랑 얘기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갔던 것 같고 그러다가 영화 학계가 어느 정도 환기를 막고 제작사의 힘이 커진 시점에 2010년도 중반 이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오히려 그때부터는 제작사 중심의 영합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회사들은 기획 PD 아니면 대표님이 직접 기획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작품을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 2019년 코로나 시점 전까지 계속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작품들을 만들어지는 걸 보면 너무 이야기가 사실에 기반된 스토리 구조가 사실에 기반된 드라마이다 그런데 그런 게 왜 문제가 되죠?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작품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정서가 많이 들어가겠죠 정서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홀리도 얘기는 안 할게요 만약에 동남아 시장, 동남아 영화 만약에 베트남에서 베트남 어느 지방에서 어떤 남녀의 사랑 얘기나 아니면 태국의 어떤 한 200년 전에 무슨 왕의 이야기나 관심 없죠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 관심도 없고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을 모르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해외 공약을 전혀 할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고 물론 이유는 있어요 시장 자체가 협소하니까 뭐 환타지나 어떤 SF 장르를 우리가 만들어낼 만큼의 어떤 예산 잘 만들 수 있는, 만들 수는 있죠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 자체도 조성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고만고만하게 이야기만 봐도 우리나라는 이야기 우리는 영화는 그림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나라는 이야기라고 얘기하니까 좋은 작가가 글 잘 써주면 그냥 그거 평균 이상으로 봐주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시장이 제한되니까 어느 정도 이유를 제가 이제 감안할 수 있는데 제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장르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2010년도쯤인가 2000년도 말쯤인가 해외영화제를 갔다가 이태리 영화 관계자분하고 되게 심도 있게 한번 우리나라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고 그때 특력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다행히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술 한잔 하시면서 한 얘기가 한국은 왜 장르 영화가 없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우리나라 작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지도 않고 남의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느냐 우리도 다양한 장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많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의 나라들은 다 드라마다 다 이야기이고 그런데 장르는 안 보인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럼 설명을 해보라고 얘기했더니 더 다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의 나라는 이야기 구조에 장르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구조에 장르적 요소를 삽입하지 않느냐 맞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장르 영화는 이거래 자 코미디 영화가 있다 자 그러면 발단 전개 부분에서는 1단계 3단계까지 웃기고 그리고 절정 가면은 8, 90까지 웃기고 그렇게 웃기기 위해서 이야기 구조를 짜맞춰야 그게 장르 영화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랑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냥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 그게 장르인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장르 영화들이 장르적인 요소가 중간중간 삽입된 거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그게 10% 20% 삽입됐다고 해서 전체 이야기 구조가 80, 90%인데 장르가 장르 영화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더라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이거 볼게요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꼬집어보자고 하는 얘기인데 흥행공식이 집약된 텐트폴 영화 다 망했어요 그전까지 천만 감독님들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아 그래 좋아 흥행공식 우리나라 나와 있어 텐트폴 영화에 보면 뭐 조금 들어가고 뭐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그걸 90% 채우고 투자사에서 그 정도 90% 하고 나머지 한 10% 정도 감독님의 색깔이나 좀 새로운 거 좀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대부분 저랑 얘기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작품들이 지금 다 폭망했죠 선배님도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플랫폼에서 그렇죠 연간 몇백 편의 작품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럼 영세한 제작사랑 거래하는 게 직거래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느꼈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안정적인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대형 스튜디오 대형 제작사와 코터제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네이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아니라 플랫폼에서 OTT 플랫폼에서 스트리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군소 제작사는 어떻게 되냐 직거래가 안 되고 직거래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물론 진입 장벽이 낮았을 때는 그렇게 하던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높아졌어요 완전히 높아지고 넷플릭스가 사실은 국내 어떤 OTT 환경을 독과 좀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회사들도 옥석 가리기 들어가고 있어요 코터제를 안정적으로 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군소 제작사 대부분 우리는 저도 대형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저 포함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대형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작품에 제작된 하청업체가 되는 겁니다 산업구조가 그런 거예요 이게 산업화되면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얘기인데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웹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외 플랫폼들은 군소 제작사랑 거래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다 그렇게 하겠나? 안 해요 그냥 믿을 수 있는 몇 개 대형 스튜디오나 회사랑 대형 제작사랑 하겠죠 디즈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디즈니 올해 지금 다시 업계 재편을 하고 있는데 회사 재편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진행된 거 보면 군소 제작사랑 집권이 안 했어요 허브사가 있었죠 허브사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어떤 공급망을 갖춰서 그리고 디즈니랑 얘기하는 방식이었죠 절대로 앞으로는 넷플릭스와 디즈니를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기회가 더더욱 줄어질 겁니다 산업구조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장인 게 좋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하고 페이지도 안 넘기고 그냥 얘기를 해버렸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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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